Rust로 들어있는 개인적으로도 절차가 단기 걸려서 못 갔다고 하니까 전부 없을기인데 춥겠어요? 아 저 말고요 날씨가 많이 안 춥던데? 너무 춥죠? 저녁에는 춥죠? 맞아요 이제 국내와 수고된다던데 매일 부터 배고프세요 배고프가 다져있어서 이렇게 반죽이 있으면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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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AL 소 소 수고 Р 소 소 실비UR 배고프 무슨 실빗집 실비 가볼 기회 뽍뽑 아 이쁘신게 또 근데 뭘 불러 이건거 같은데 정말 따먹어야 했네 먹었다 응 응 우와 고기 짱이 지린다고 나오시야가 전순이 좋아 이거 매콤한게 맛있어 국물 만두까? 국물맛 땡큐 이렇게 안 먹는거야 야는.. 진짜 맛있지 내가 건드리면 안되겠다 싶어서 여기가 안들어 고춧가루